홍천지, 홍천지가 다녀갔어. 도적들이 도망가는 것을 봤다고 했지. 예, 저, 제가 봤습니다. 그래, 어디로 가는가? 고개 넘어 말리제로 갔습니다. 아, 네. 저도 말리제로 넘어가는 걸 봤습니다. 예. 가지. 이 길로 간 것이 맞는가? 한데 왜 아무 흔적도 없어? 그만한 재물을 훔친 것이라면 분명 수레 자국이라도 남았을 텐데. 속았습니다. 백성들이 거짓말을 했어요. 당신도 홍천지를 보았어. 그들이 관아를 털고 사람을 상하게 한 것이오. 홍천지는 그런 도적이 아니오. 말해도 당신은 모를게요. 온다. 네, 네, 네. 이렇게 해서 네, 반ожал в КанinosengsевIV.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